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주인인 팔공시시가 시가로 250억 원이 넘는 불법 미인가 회원권 530여 개를 운영해온 사실이 대구문화방송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가 우여곡절 끝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세무당국도 세금 추징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8일 대구시는 팔공시시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 다음 달 10일까지 미인가 회원권 530여 개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정명령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 팔공시시는 이 일을 제기하는 의견서만 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는 우리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하다는 의견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대구시는 팔공시시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차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최악의 경우 등록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회원권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팔공시시가 아닌 소유주에게 부과될 예정입니다. 대구동구청은 빠르면 다음 달 미등록 회원권을 가진 530여 명에게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시정명령을 내린 직후부터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대구시가 시정명령을 내린 직후부터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대구시와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 팔공시시와 불법 미등록 회원권 소유자들은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